눈물 나려고 해 다음 시즌에 만나서 제가 많이 놀러 올게요 만두님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어? 이분은 그분 아니야? 그.. 에코 하셨던 분 사장님이랑 에코 하셨던 분 기억나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그.. 만두님한테 뜯은 스크랩으로 도박 때리러 갑니다 헉! 어? 어? 누가stoff.. 무사워 무슨이시여 나 뜯뱅이 담라고? 본인의 뜯뱅이가 날아갔는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사람이 죽었어 안 돼 내 심쿨 기껏 얻었는데 박물관에 넣어야 한다고? 뚝배기 박물관은 어디에 있나요? 뚝배기 박물관도 보고 싶다. P6요. 볼 수 있나요? 만들다 말긴 했는데 보실 순 있어요. 도박 좀 하고 뚝배기 박물관 보러 갈까? 감사합니다. 한글 잘 했고요. 여긴가 봐요. 두개골 박물관. 기념품 샷. 기념품 샷 뭐 파이지? 원래 기프트 샷부터 가는 게 국룰인데? 두개골 왜 품절이야. 아나. 키키키키키키키 두개골 품절이 개웃기네. 누가 사갔네. 익힌 인육입니다. 타버린 익힌 인육입니다. 품절인 거 왜 이렇게 많아? 깜짝이야. 사람이 있네? 보자. 안 돼. 누가 돈 안. 왜 이렇게 훔쳐가는 거야. 사장님 거랑. 어디. 사장님 거랑. 살인마 옆에 다니는 거. 도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할 사람이 있네. 사렴님 거 어디 갔어요? 저 그거 훔치러 왔는데. 도굴꾼들이 훔쳐가요. 진짜 웃기다. 왜 두개. 왜 두개나 있어. 어? 아이돌 두개골이다. 대박. 잘 믿고 도난이. 왜 물고기가 들어있지 대신? 뭐지? 이 밤이 도둑. 도난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도둑이라는 거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아니. 다들 이렇게 도난이 돼서. 나라양님도. 내가 기부했던 거 어디? 두개골 기부하실래요? 만두님 들어가세요. 뭐예요? 저희 어떻게 되는거죠? 갑자기 두개골 시키셨는데 아 이거 지금 여기 체험관이 두개골 까이는거에요? 도망가자 네 나 나 아 적.. 적출체험관 신랑좀 만들고 적출 당해봅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체험 안할 수는 없지 체험 한번 해봅시다 두개골 적출체험 천 있나? 천 주시면은 여기서 하고 없으면 갔다오자 천 주신대요?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노래 왜 자꾸 틀어 이게 무슨 노래야 저작권 노래 아니야 저작권 있으면 절대 꺼 유튜브 올려야돼 안돼 노래 빨리 꺼 유튜브 올려야돼 감사합니다 유튜브 저작권 없는걸로 부탁드려요 의식치르는거야? 돌릴게요 한번더 나나양만 만든거 어떻게 죽을지 결정하는거구나 같은걸로 해주세요 덕출하는데 불키는 의식 너무 웃겨 키키키 무서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유언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 그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앗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방에 보내야지 따라갈게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 supplement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 이런... 리세폰시간 2분 남았어 이런.. 읏시죄키는 소리 왜 이렇게 무섭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퍵퍵 퍵퍵퍵 이제 가면 내 두개골 전시되어있을라나? 내가 저작권 무궁 되지 말라 그랬지! 저작권 무궁! 쟤 알파입니까? 유튜브 올려야 된다잖아! 유튜브 올려야 된다 그랬다고! 이거 친한 분 맞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바로 살아라는데 저작권 무궁! 이거 좀 하라! 내가 더 못살아! 꼬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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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 어 무서워.. 자신의 두개골에 깼.. 자기껄 자기가 캔덤 여기 너무 무서워요.. 저분이 원래 말 안해요? 미스 소리 안 하날래요? 베드가이 틀어주세요 아직도 그냥 싹 날려버리자 저 또 목소리 있는데요 욕하는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는.. 그 목소리는 진짜 목소리가 맞나요? 틀어줘 틀어줘 베드가이 틀어달래요 틀어주세요 왜.. 뮤비인가 봐 와~~ 다시 목이 날려 어어어 정한 vå czern 으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헐 아 파놓고 좋다 이게.. 이게 라스트지 아 죽어 저렇게.. 와 형 오늘 해 стал 안쓰고 아하하하하 아 잘 놀다 갑니다 저희 도비들은 음악 추출하느라 고생 좀 하겠네요 그럼 권창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